한 입 먹으러 갈수록 입을 나와서 봐 먹고 싶어 맛 보라고 하나씩 간다니까 이거 다 거고 이건 메인이고 이거는 우리 맛보랑 하나씩 준다 다음 시간에 계속, 이렇게 하고 있는거죠 그 뒤로 저기 태양 더블에 가시는 이마도 안될꼬 그 뒷도 한번 다시 가봐야되겠는데 근데 그 뒷도 조금... 그 곰이 막... 좀 무서워 음... 그 뒷도 한번 다시 가봐야되겠는데 그 뒷도 조금... 아... 이렇게 가만히는 게 오가지고 많이 주시리네 하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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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